유, 에이, 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아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듯합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등장할 새로운 교통수단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교통은 현재 땅에는 자동차나 기차, 바다에는 선방, 하늘에는 비행기나 헬기, 우주에는 테슬라 이렇게 육회공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2025년쯤에는 하늘로 다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직 이착륙이 되는 개인 항공기 개념으로 드론처럼 전기모터 프로필러를 이용해 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운송수단으로 UAM 이름처럼 근거리 도시명 모빌리티 형태입니다 보잉, 에어버스와 같은 세계 대형 항공사뿐 아니라 국내 대한항공에서도 UAM 기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국내의 현대자동차, 하나시스템과 같은 전통의 제조업에서도 UAM의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UAM 시연 행사를 보고 나니 지금 업종과 분야를 막론하고 초대형 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지금의 자동차 시장을 향후에는 모빌리티 개념으로 대체하는 데 있어 UAM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종합실증 컨퍼런스에 초대되어 촬영한 영상으로 UAM의 진짜 사람이 탑승하여 실제로 비행을 시연한 행사입니다 사실 UAM 개념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 자료나 설명보다는 이 UAM이 어떻게 생활을 바꿀 것이며 자동차 시대에서 모빌리티 시대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카스트리맹의 헥터입니다 미쿠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수카토코에서 얘기를 한 번 했었죠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했던 UAM, PBV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의 어떤 차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리스, 렌탈, 구독 이런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만 가면 된다 어떤 모빌리티 개념이 되는 거죠 어차피 자율주행 레벨 5가 되면 운전석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현재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1층에서 타서 12층까지 누르기만 하면 엘리베이터는 저를 이동을 시켜주잖아요 앞으로 차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도심에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개념 경로대로 이동을 하는 링크투링크 스테이션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처럼 공항 같은 데에서 우리가 집으로 올 때 공항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차를 이용하든 간에 자차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모빌리티가 되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와서 그 차가 나를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나면 계속 다른 데로 돌아가고 실제로 내가 집에 있었던 차가 필요가 없지 세워두는 거잖아 어쨌든 모빌리티가 됐든 자차가 됐든 간에 길이 막히는 방법이 없잖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는 UAM이란 걸 타면 항공으로 다닙니다 하늘로 하늘로 다니면 도로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공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겠지 그리고 참고로 우리 미국서가 드론 무슨 자격증이라고? 드론 교관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너 교관이야? 네 교관입니다 빨간 버즈야? 저는 정말 너무 기대돼요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건 이때까지 없었는데 사람이 타고 나서 나는 거를 실제로 목격을 하러 가는 거니까 일단은 이 UAM 여러분들 실생활에 가장 다가올 수 있는 부분 집이 분당인데 해외를 갔다 왔어 비행기를 타고 지금은 제가 분당까지 갈 때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라든지 다른 대중교통 자차를 이용하거나 UAM은 버티포트라는 데에서 한마디로 이제 헬리포트 같은 비슷한 개념인 거 같아요 거기서 UAM을 탑승을 하고 하늘을 날라서 제 분당에 있는 버티포트 헬리포트 같은 데에 창립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분당 안에서 제가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이제 택시를 타든지 제 자차를 타든지 아니면 얘를 불러서 나 좀 데리러 와 하든지 해서 분당 안에서 집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야 일단 시간은 굉장히 단축이 될 거 같아요 왜? 속도 대비 얘는 완전 최단거리잖아 항공로가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이 도로에 비해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이런 꼬불꼬불한 램프를 탄다든지 얘는 도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국토가 70%가 산으로 돼 있잖아요 길이 빨리 단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범 비행한 거는 한 130km 정도로 시속 그럼 얘는 평속이 130km로 계속 간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얘보다 훨씬 빠르겠지 여기다 이제 더 이상 고가로 이런 거 안 지어도 돼 저번 보령해저터널처럼 이번에는 미리 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탑승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지금 아직까지 정식 운행 허가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태우는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시험 기체는 현재 정식 기체의 3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3분의 1 크기인데도 날개의 길이가 3.1m래요 그러면 실제 정식 기체는 9m잖아 일단 그 기체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가고 UAM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표현하기로는 KUAM 콤이네 콤 KUAM 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토교통부 박유준 아나운서 이사연입니다 기체가 날기까지 정말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열정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네 무슨 중급 상황인가요 드론공역통제 UVR이라고 하는데요 경보를 들은 드론 조종자들은요 자기가 일으켰던 것이나 아니면 약속했던 것으로 드론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송도나 영종도 인근에서 K-드론 시스템을 통해서 관제를 받고 있던 드론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유인 기체가 이륙하게 되면 그 드론은 어떤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조종자는 최종 라스트 찬스라고 해서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배터리 잔량은 충분한지 또 조종가는 잘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관제용어 짧게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클리어포테이커 빼먹을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클리어포테이커 앞에 있는 기체는 방금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륙 승인을 저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18개의 프로펠러가 하나씩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날개를 회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방금 저렇게 180도 틀어서 이륙하는 것도 굉장히 기량이 필요한 조종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륙과 함께 180도 회전을 하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네 드론으로 촬영하는 실시간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레이더 화면도 같이 보시겠어요 네 터미널도 보이고요 이 잔디박 광장이 보이는데요 아 실시간의 모습인가요 네 그전에 유인 항공기를 관제하는 시스템에 이런 UAM 또 드론까지 한 화면에서 표출하는 세계 최초의 모습인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기체가 멀리까지 저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저쪽으로 오고 있군요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소음이 굉장히 없어요 만약에 저 위치에 헬리콥터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굉장히 싶었겠죠 바람도 세고요 아마 잔디밭이 다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작은 프로펠러로 여러 힘을 분산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하얀품도 좀 더 적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저공으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기체 안에 타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세레모니로요 앞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하는 세레모니가 있었고요 네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착륙을 마쳤습니다 정말 뜻깊은 생년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한시 방향을 보시면 드론이 행사장으로 날아오고 있고요 이 레이더 화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기체 옆에 택시가 또 와 있습니다 아까 해외 출장을 가려던 이유경 대리가 여권을 놓고 간 겁니다 여권이 배송이 되고요 네 이유경 대리는 그 여권을 찾아서 나머지 해외 출장 여정을 간다라는 컨셉인데요 네 근데 2025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곧 우리에게 펼쳐질 이 모습을 여러분께서 실제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 나왔던 분이 택시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직접 드론에서 보면 여권을 찾는 거 그렇습니다 손으로 번쩍 들어와 보여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여권을 찾은 우리 이의경 대리가 밝은 표정으로 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래에는 정말 교통체증으로 인한 답답함 그리고 이런 뭐 여권을 챙겨가지 않아서 당황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네 스마트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기체를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2인승 정도 되고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과연 와이퍼가 있을까 워싱은 있을까 참 그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니? 아 없네요 기체를 이렇게 실제 나아는 사람을 태우고 나아는 UAM의 기체를 뭐 시제품이든 상용화된 제품이든 비행을 하는 기체를 이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놀란 거는 생각보다 크다는 거하고 만듦새가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미래형은 아니네요 노린동산에 있는 청년열차 같은 만듦새여서 저쪽의 다리도 흔히 건설소에서 많이 쓰는 아시바 아닌가? 아시바 같은 파이프가 보이고 아직 상용화된 상태에서는 청년 아니에요 이게 정말 뜰 수 있느냐 기동이 잘 없게 되느냐 비행이 잘 되느냐 뭐 동력이나 출력의 문제는 없을까 이제 그런 거를 실증하는 단계다 보니까요 기체 자체는 FRP도 아니면 굉장히 경량화 되는 것 같고요 아 저분이 하늘에서는 굉장히 날아다니시는데 지상에서 굉장히 좀 어색하시네요 키가 한 190cm 정도 되시는 분이 타셨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괜찮고 저 상태로 한 1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오시면 제가 봤을 때 약간 관절 쪽에 무리가 가지 않으실 거야 저쪽에 도어에 있는 아 그 신은 뭐죠 저거는? 무사기한 뭐 그런 건가? 얘는 멀티콥터 형태고 아까 얘는 틸트형이고 브이톨이요 브이톨? 네 브이톨 잠깐만 우리 이제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배터리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이제 날개를 장착해서 한번 띄운 다음엔 이 날개로만 확력을 계속 얻어서 날 수 있게 한 기체입니다 이륙이 끝난 이후에는 전방에 후방에 있는 저 4개의 프로펠러 회전하는 거를 멈추고 저 뒤쪽에 있는 수평추력을 이용하는 프로펠러만 회전을 해서 전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브이톨이 조금 더 개선된 형태네? 그쵸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항속거리도 더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폼 잡고 계신 분은 작구형을 타고 계신 거네? 무조건 이게 더 상위호환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날개 길이가 있기 때문에 헬로 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볼로컵터? 하이 하이 브레스 리리스 아 이분이 이제 볼로컵터 홍보맹션이세요 아직 뭐 그렇게 궁금한 건 없습니다 아직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고마워 트랭키 포 포포레이션